이번 점핑 이벤트로 레벨 15와 레벨 55에서 달인의 계약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이용해서 달인의 계약을 무한수급 해보도록 합시다. 먼저 이벤트 캐릭을 생성 후 던전 3판을 돌면 레벨 17이 되는데 레벨 15 달성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자를 오픈하고 나서 달인의 계약을 사용하신 후 캐릭터를 삭제하시면 됩니다. 캐릭터 삭제하는 데에 하루정도 시간이 걸리니 유의하도록 합시다. 그렇게 하루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벤트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총 8주일로 환산하면 56일이 되겠습니다. 레벨 15까지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달인의 계약을 3개 얻으실 수 있는데 총 56일 이미 전부에서 168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55레벨까지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2개를 얻게 되겠네요. 최대 336일에 달인의 계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점핑 캐릭터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달인의 계약을 공짜로 많이 받아갑시다. 그럼 다들 안녕